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등하신리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앙의 왕이오 만주해 주라 하였다라 아멘 아멘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 앞에 불우심을 받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공중휴고와 지상제림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이 도대체 다른 것인가? 이 부분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 제림의 긴박함을 알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선을 하다가 버림받고 남겨진받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길지 않도록 제가 너무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요. 또 1탄 못하면 2탄하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공중휴고와 지상제림을 구분하지 못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혼인잔치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공중휴고는 즉각적이죠.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대사능과전서 4당에 말했죠. 그런데 지상제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려오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환란이 겪어야 되고 거기에 저크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휴고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림을 입막하다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저크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보고 제3정전이 지어진 것, 그다음에 제3차 대전,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붙는 것을 봐야 되는데 얼마든지 보고 나서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박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공중휴고는 비밀스럽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갑작스럽게 신부를 들어올리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중휴고는 신부의 옮김을 수반합니다. 제림은 인자의 출현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공중에 나타난 게 아니라 아예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감남산에 발을 들을 거라고 스가래서에 말씀하고 있죠. 감남산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셨죠.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감남산에 발을 들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상 제림입니다. 그러나 공중 강림은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신부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성도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준비된 신부들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림 시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방금 본문에 본문을 그냥 생각 않고 읽으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게시록 19장 11절부터죠. 하늘이 열렸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흰마를 타고 오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충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바로 이들이 천사들이 아니고 공중위고 때 들림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 그 말이야.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과 혼인잔치를 끝마치고 그리고 대관식이죠. 멸류관을 쓰고 그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요한이 본 거죠. 이따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읽어드릴 거예요. 공중위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부를 소환하러 오시는 겁니다. 지상제림은 신부와 함께 오시는 거죠. 공중위고는 환란의 시작을 말합니다. 지상제림은 천년왕국의 시작을 말합니다. 공중위고는 뭘 시작한다고요? 휴고가 있은 직후에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이방교회 신부들을 환란에 던지지 않아요. 왜? 환란이 시작되니까 이방교회 신부들을 들어올리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환란에 집어넣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환란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환란의 시간, 그 다니엘과 약속한 한 일의 때 회귀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 나라는 다 멸방당합니다. 적그레스의 군대는 모든 이방 나라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한두 나라로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아랍연합, 이란을 지시한 아랍연합들, 더키 이쪽에 러시아, 중국까지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3분의 1이 죽는다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이제는 큰소리 칠 수 있는 나라들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구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적그레스도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다 자국주의잖아요. 미국이 큰소리 치면 중국이 네가 뭔데 이러잖아요. 러시아, 푸틴은 나도 이 쓰이자 싶더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적그레스가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휴구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나라들이 아랍연합이고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이 어마어마한 나라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주님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그레스가 딱 나타나겠죠?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폴리티컬 안티크라이스는 아마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겠죠. 어디서 나타났지는 아무도 몰라요. 유럽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적그레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흰말을 타고 와서 오신 목적은 이따가 내가 얘기했지만 아마게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아마게또으로 모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7년 대환란 끝에 나타나셔서 이 군대를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되면 7년왕란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제림이 시작되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게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알리아가 되는 이런 상황을 보시지 않고 있습니까?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휴거는 갑자기 일어나죠. 갑자기 일어납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도덕같이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등불 들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도덕같이 오십니까? 주님의 신부들이 등불 들고 와서 오십시오. 기다렸는데 깨어서 시즌, 그 때를 알고 기도하면서 등불 들고 기다리고 예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도덕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는 도덕같이 오는 거죠. 그러나 제림, 지상 제림은 다수의 표적, 다수의 표적을 앞세우는 겁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있고 25억이 죽는다니까요. 그런 사건이 일순 후에 저크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요. 저크리스도는 3년 반 계약을 맺고 성전에 앉아서 일단 7년 조학을 맺습니다. 어떤 일이 맺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못 봐요. 휴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휴거가 일순 후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그러면 지금 같은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붙게 되겠죠. 지금은 영공에 들어오는 아이언돔으로 로켓 미사일을 잡아내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투기가 떠서 쳐들어오는 모든 그 조건들에게 핵을 터뜨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핵이 없는가? 중국은 핵이 없는가? 있죠. 있는데 그들이 그 미사일을 날려도 불발탄이 되는 겁니다. 맥을 못 쓰는 전쟁이 되는 거죠. 보통은 룰로는 날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런 일이 곧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자지구의 하마스 테러 단체가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대치당태인데 2014년에 대대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사일이 2천 개를 날렸거든요. 한 달 동안 4천 개를 날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3일 동안에 거의 3천 개를 날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날린 거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2천여 명이 죽었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천 명은 자기들이 발사한 노켓 보탄에 맞아 팔레스타인들이 죽었습니다. 하마스가 만든 조잡한 미사일이 이스라엘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가자지구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마스가 자기 백성들 다 죽인 거예요. 절반은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의 지상재림은 아무도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중공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휴거는 1호의 말씀과 함께 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1호의 말씀과 함께 와요. 그래서 여러분 대사님과 사장님 여러분 제가 안 읽어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야 된다도 우리가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말로 서로 1호하라 그랬죠. 지금 저의 메시지는 1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미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을 것이니 그 왕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여러분 인내하며 승리합시다. 이건 1호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상재림은 심판의 말씀이 앞섭니다. 1호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배도한 자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 안에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리러 오시는데 무슨 1호가 되겠습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휴거는 교회에 관한 일입니다. 이방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들이. 지상재림은 이스라엘의 타임이에요. 한 일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딱 끝이 나면 그 시간부터는 이스라엘의 타임인 겁니다. 재림은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겁니다. 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저 그리스의 마귀의 세력에서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가장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용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이방 나라도 있긴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보호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 시대는 끝이 나버렸어요.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순교 안 하고 내가 어떻게든 그런 땅굴 파고 숨어서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휴거 때는 공중강림때는 교회가 심판을 받는 때입니다. 알국과 축종이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스라엘과 세상이 심판을 받는 때는 겁니다. 세상, 이스라엘. 휴거 때는 창조계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신부들만 올라가요. 아무런 자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는 창조계가 변화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에덴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천연안국이 시작돼야 되니까. 아멘이시죠? 휴거가 될 때 이방 교회는 영향이 없어요. 남겨졌을 뿐이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는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그때는 환란시대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니까. 자기가 아무리 십자가 세워놓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주님은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교회 시대가 끝이 났거든요. 이미 신부들은 들어올렸잖아요. 성경은 남겨진 자라고 하지 않아요. 버려진 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맷돌 가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진다고 그랬다고. 버려진 자들이 무슨 교회입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극률하신 분이라 그 심판 속에서도 순교해서 그 적글수도야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기에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휴거는 진노의 날 이전에 오고. 그러니까 대환란은 진노의 날입니다. 성경에 진노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 두꺼라는 말씀도 지난주에 다 읽었잖아요. 너희를 진노 속에 두지 않겠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진노를 피하여 인자 앞에 서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누가 보고 미실장에도 그렇고. 온 세상이 진노의 날의 노예일 때 너희들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해 주겠다. 게시록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공중휴거는 진노의 날 이전에 오는 겁니다. 재림은 진노의 날 이후에 오는 것이고요. 아멘이십니까? 휴거는 교회를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재림은 이스라엘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감남산에 오셔서 에루살렘에서 통치하신 겁니다. 그 에루살렘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에덴 동산 중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것입니다. 그 생명과와 선악과 나무가 심어졌던 그곳에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인류가 사단의 속임을 당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인 것입니다. 시원산.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부르죠. 왜 휴거와 재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가. 환란 후 휴거를 증거한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그분들을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믿는데 당신은 환란 후 휴거를 믿느냐. 이렇게 믿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환란 후 휴거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 되시죠? 서로 정지하면 안 돼요. 서로 정지하면 안 돼요. 그냥 그분은 그렇게 믿나가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너는 말이지 미혹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서로 간에. 환란 전이든 후든 예수님이 재림을 믿는 거니까. 환란 후 휴거를 믿는 분은 순교를 각오하면 되잖아요. 아멘이 센찬네. 어떻게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를 믿는 분을 욕하면 안 된다고. 왜냐? 그분들은 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고 믿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순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니 나는 순교할 거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교할 믿음. 순교할 사람 맞습니다. 환란에. 비록 환란 전 휴거를 깨닫지 못해서 대환란을 남겼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저 그리스의 표를 받지 않아. 죽여기 자식들하고. 순교할 사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지배대를 할 테요? 나는 올라갈 테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천년, 무천년, 후천년이 있는데요. 무천년은 천연한국이 없다는 거고요. 있다고 굳이 한다면 지금이 천연한국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믿는 분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경지하지는 말아야 돼요. 저도 말을 좀 세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느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인 타인란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환란은 교회시대의 환란도 있는데 교회시대의 환란과 대환란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환란을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대체신학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환란을 통과하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으면 여기서 그 부분에 구분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란도 존위가 있잖아요. 대환란이 있고 교회시대의 인해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환란 전, 진노의 날 이전의 환란을 인해 환란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전 3년 반의 나팔 환란이고요. 세븐 트럼펫이고요. 그 다음에 대접 환란이 있어요. 3년 반 이후에 이건 엄청나요. 그러니까 환란인데, 대환란인데 3분의 1이 죽으니까 조금 강도가 약하죠.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면 강제로 맞게 하잖아요. 강제로 짐승의 표를 맞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기 때문에 3분의 2가 죽어요. 인류의 마지막 때 최종 세대는 죽어되거나 순교하거나 마지막 때 죽거나 이 세 가지 종류에 하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고 하면 7년 안에 온 인류가 다 쓰러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타임라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퍼즐을 맞췄기 때문에 담대히 전하는 거고요. 후 3년 반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논리가 조금 저는 이렇게 질문하면 논리가 성경적으로 답하기가 어려운 일이 많아요. 무천년설도 그렇습니다. 무천년설은 마귀가 무조경에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천년왕국을 주장해야 되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니까 마귀는 무조경에 갇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활동해요 안 활동해요? 활동하고 있잖아요. 한란 후 유거를 믿는 분들은 휴고와 재림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도 어렵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게시도 순서대로 다 교육해놨어요. 순서대로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본 환상이죠. 그리고 교회시대를 얘기하죠. 그리고는 또 인친 사람들을 올라가고 인을 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떼니까 나팔이 불려지고 인을 다 떼고 나니까 나팔을 천사들이 들었더라.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쭉 나오잖아요. 계속 순서대로 다 전개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드립박죽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제 소개를 들은 분들은 게시도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냥 하늘에 쫙 보여 버립니다. 그런데 휴고와 재림이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러면 백마 타고 오신다고 하신 것과 구름 타고 오시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럼 구름 탔다가 백마 탔다가 구름 탔다가 그런가요?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혀 다른. 대사님과 사장에는 휴고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게시록 19장에는 11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마치고 지상으로 앵마를 타고 성도를 데리고 내려놓은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란 후유고를 정하신 분들은 논리가 조금 빈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뭐가 잘못인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본인들이 믿음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교회는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순교시키면 좋잖아요. 우리가 박유민 목사가 그렇게 코프소 TV에서 애청한 걸 내가 비난했는데 실수했구나. 서울 김평가 오케 성도를 타고 올라갔잖아. 그런데 이제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그 환란 속에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럴 사람 손 들으라고. 주님이 그들을 믿음 들었다고 해줄 테니까. 그런데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중 강림, 공중 휴거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신부를 들어올려 공중에서 만나는 거죠. 아니, 읽어보자고요. 대사는 관전서 4장 13제로 17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이 하늘로부터 강림을 공중 강림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어디서 영접합니까? 공중에서 영접하잖아요.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거 하루파조라고 그러거든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지상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중효고와 지상제림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안 내려신다니까요. 데리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둔 자와 대여간 자가 마태복 25장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고 그러잖아요. 진노 속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는 당할 대로 다 당하고 한 번 상식적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을 다 당했어. 7년이 다 지났어. 이제 다 당했어. 그런데 이제 데리고 갈 사람은 데리고 가고 버릴 사람은 버려? 뭘 버려? 이미 다 진노를 받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진노를 다 당했는데 또 뭘 또 당할 진노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환란 전 휴구가 맞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 백마트하고 성도 두고 함께 내려오시잖아요. 그런데 환란 후 휴구를 믿으신 분들은 주님 이러다 나팔을 볼 때 올라간가 봐. 올라가서 야 말에 갈아타.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버려둔 사람은 또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인데 그러면 7년 환랭이 다 끝났는데 이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공중 강림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새 에루살렘이 신부들을 데리러 옵니다. 새 에루살렘이 이러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끌어올려서 탑승시키고 올라가 버립니다. 잔치하러 올라가 버립니다. 하늘로부터 새 에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구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들이 있죠. 그분들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7회급 시에 신해산에서 요하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7회급기 19장 16장. 제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이 크니 진중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크게 진중해 드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십니다. 나팔 소리, 천사들의 호령 소리. 얼마나 큰 소리예요. 떼끼야 하가돌라. 이리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팔소리가 쫙 들릴 거라고. 그리고는 성도들이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분들은요. 우리 코뿔소TV 시청하는 분들은 이렇게 주변에 깨어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깨어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밤에 잘 때 그런데 주님 오시면 저 꼭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깨면 안 올라간다. 그런데 혹시 나는 이게 휴고가 있는데 나는 남겨둔 게 아닌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코뿔소TV가 진행되면 아 휴고가 없었구나. 그렇게 문자가 왔어. 미국에서. 언제나 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난 밤에 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코뿔소TV를 꼭 본대. 밤낮으로 봐야 돼. 작전실 기도회까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방송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애국 없이 방송을 안 해. 그런데 지휘들이 코뿔소TV 봐야지. 들어갔어. 기다려도 안 해. 휴고가 됐은 거예요. 휴고가 된 거예요. 게시록 1장 7절.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도 볼터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구름을 타고 올 건데요. 각인의 눈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를 찌른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거라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 우리가 그를 찌렀고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스가리아에서. 12장에 10절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뭐예요? 온 이방 백성들이 인하여 통곡할 거라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 버려진 자들. 막 애국할 거라는 거예요.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걸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3장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이거는요. 공중강림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는 걸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진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말을 타고 막 충신화 쓰는 옷을 날리면서 수많은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타인난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란 후효고를 믿는데 그럼 휴고는 언제 있느냐? 그러면 주님이 제림할 때 나팔을 볼 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트북 25장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I don't know. 이래 버리는 거예요. 공중강림은 성도들을 데리려고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마트북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없인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얼굴을 날마다 뵙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나팔을 볼 때 쫙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브리에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호로서 구원받을 상촉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이 아니냐. 네. 구원받은 후소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냈는데요. 그 신부로 택한 받은 자들, 입맞은 자들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면 자기 주인이 준비 안 된 천사들은 울겠죠. 그러나 자기 주인이 준비된 신부들은 기쁜 마음으로 천사들이 막 날개치면서 막 올라가 버리고 데리고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27절.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끝이에요.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아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택하신 자. 그래서 부르신 받은 자는 많대 택한 자는 적다고 그랬죠. 혼인잔치에 초청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런데 택한 자는 작다는 거예요. 저는 이 택한 자들을 백만명을 구원하게 달라고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기로 작정하셨어요. 나는 작년 이맘때만도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냥 제가 순정해야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쓰시고 계세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복된 거예요.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그냥 내가 담임 목사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광림 하시는 거죠. 나팔소리. 고린대전서 15장 51절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대전서 15장 부활장인데 이 장과 대산원일과전서 4장의 말씀은 그대로 똑같은 연결되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죽은 자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갔다고 믿는데 낙원에서 잔다 그랬잖아요. 그 낙원의 잠잔대를 부활시켜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썩지 않은 몸을 입어서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시켜서 부활은 모든 세대가 경험할 수 있지만 이 휴고는 마지막 최종세대 한 세대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뭐가 너무 최종세대라 그러는 겁니다. 뭐가 나무를 보라. 지금 이스라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 가는지 정확하게 목사가 시대를 보고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분별하고 전해줘야 된다 이거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휴고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멘합시다. 게시록 19장 6절로 9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19장에는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 끝낸 다음에 11절에 백마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보면 읽었잖아요. 6절로 9절에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백마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이게 타인라인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잔치겠습니까? 지상에서 최고의 잔치는 결혼잔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준비한 혼인잔치는 어마어마한 잔치입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여러분 그곳에 다 신부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박수리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설교를 오래 안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곧 끝내겠습니다. 지상제림. 지상제림은 첫 번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려고 적글스의 군대가 다 이스라엘로 모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요. 그때 주님이 짜자 나타나서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니까요. 7년 대환란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자. 그러니까 지금 알리아한 사람들은 천년왕국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왕노릇하거든요. 육치로 들어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육치로 들어가요. 물론 두 증인과 14만 4천은 순교하잖아요. 그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환란 중 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환란 휴고라기보다는 부활이죠. 죽었으니까. 살아서 변화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게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가 휴고 신부대에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8절에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다니까. 8절 읽어주세요. 게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 저희가 신부들이 이 세마포를 입었는데요. 이것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신부의 군대라고 그래요. 혼인잔치를 마치고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 백마를 탔어요. 다 우리가 백마를 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요한이 본 거죠. 뭐하기 위해서? 아마게또니에서 썰어버리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19장 그 뒤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리한 검이 주님이 입에서 나오죠.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 권세라고 그럽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죠. 7년 되어왈라는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에요. 왜 근데 신부들을 거기다 진노해. 아니 신부들은 고루고기의 주님을 받을 준비라고 했는데 넌 진노 좀 받아. 그럴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논리가 안 맞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수 대치리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천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새들아 너희들의 잔치가 버려졌다. 이 모든 살들을 네가 먹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살들이 새들이 잔치를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 잡힌다고 그랬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종교적 안티크라이스트, 폴리티컬 안티크라이스트, 정치적 적그리스도. 이 경배를 받던 적그리스도가 배도의 세력, WCC 같은 배도의 세력들이 적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다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그룹들이 적그리스도에 경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WCC 세력들이죠. 이것들을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 못에 던져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산채로 불 못에 던져버린대요. 그리고 천연왕국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시록 20장에 사단을 가두기에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천연왕국을 이루려면 사단을 가두어야 하잖아요.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양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오 마귀오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양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었어요. 이 사회에서 천년왕국은 독사굴에 아이가 손 놓고 그리고 사자들과 뒹굴고 그렇게 분명히 성령을 기록하고 있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다 했는데도 천국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백세의 정르자는 젊은이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죽는다가 천국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무천년설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말했던 이 설이 천년왕국에 진짜 천년왕국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전혀 어떻게 해요? 놈이 깜깜하게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걸 몰랐으니까 나도 못 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죠. 주님 앞에.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래 사막이 꽃동산 돼요. 지금이 사막이 꽃동산 됐나요?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을 사단을 잡아 가뒀다고 그랬죠. 천년 동안.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4절로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들이 휴거신부 그리고 순교자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백부자 심판 앞에서 이제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지옥에 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새로 살고 들어갈 거냐는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면 순서도 다 되어 있잖아요. 세마포 있고 혼인잔치 있고 그다음에 백마 타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짐승들 다 적그리스도까지.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배도한 세력들 아닙니까? 정교적 음료들이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마귀를 결박시키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도록 그리스의 신부들이. 그리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에덴 동산을 다시 경험하는 거죠. 이제 스케줄이 보이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집이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이방 교회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순교에서 올라온 사람 외에는 그래서 그걸 언급을 안잖아요. 순교에서 목뱀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뱀을 받은 자를 언급을 하는데 거기 살아남은 자는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가게 했던 프라메슬랜드인데 그 아브라함을 그것으로 가게 한 다음부터 그게 이제 알리아잖아요. 알리아. 알리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알리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문화세지파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이 메이작전이 끝나면 제가 기치를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이 내가 1차 2차 참여 못 했으니까 내가 이 문화세지파 이분들은 내가 한번 참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만 아시면 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혹이라도 부담이 될까 봐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놈 목사는 역시 컷불서야. 이렇게 뭘 시작하면 끝장을 보려고 그래. 지가 뭔데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다 데리고 가려고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주님이 제가 해야 할 분량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깃발만 올리는 거죠. 그러면 저에게 후원할 분들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 알리아는 그냥 작은 금액이라도 꼭 동참하십시오. 그게 행복입니다. 나중에 할 말이 있어요.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애원해. 내가 내 백성을. 그러니까 왜 이방인이 기치를 올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이 그들을 품에 안고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리아를 이방인을 통해서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나라 중에 동쪽 끝 한 나라가 그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 나라 안에는 마지막 때를 깨닫는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로 착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치를 딱 깃발을 들어 이번에는 아프리카 유대인들입니다. 사라진 단지파를 구원합시다. 이번에는 지금 나라도 바뀔 수 없는 비밀 작전으로만 그들을 건져낼 수밖에 없는 군사 작전으로 바뀔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딱 깃발을 구우니까 또 막 헝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사라진 문화세지파를 구원합시다. 딱 깃발을 올리면 또 막 사람들이 보인다. 미국에 있는 한 형제, 항중형 형제는 제 설교를 번역하는 분이에요. 자막을 넣어서 자기 친구들에게 보게 하는 분이 책이 나왔어요. 엔드타임이라는. 아마존에 책을 내서 엔드타임을 전해왔어요. 우리 교인입니다. 미국의 우리 교인인데 책을 냈어요. 내가 설교한 걸 정리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쩌든지 깨워서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